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정말 실없는 사람이구나 사람이 나잇값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지만 어떻게 저렇게 처신할 수 있을까 근거 없는 내용을 갖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을 험결내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0월 29일날 해명 발언을 보고 든 생각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시민의 언행입니다 8월 27일날 검찰이 조국 수사에 정적적으로 착수한 이후에 아마도 유시민 이사장만큼 조국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빈번하게 옹호한 사람은 덤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행보를 두고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의 취향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엄해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만들어서 유포하거나 또 그것도 파급력이 큰 방송을 통해서 확산시키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이고 또한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훼손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관계자들을 개강시키고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숱한 이야기를 유시민 이사장이 그동안 쏟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0월 23일 방송을 통해서 조국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신뢰성과 순수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폭탄 발언을 행한 바가 있습니다 8월 23일 그가 제기한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비공식 보고를 시도해서 조국 임명을 막으려 했다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그의 언변 때문에 조국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순수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자 유시민 씨는 10월 29일 날 자신의 입으로 근거를 제시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유시민의 해명입니다 10월 29일 날 그가 내놓은 해명은 한 편의 픽션 다시 이야기하면 소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갖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상대를 엄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검할 수 없습니다 그가 호언장담했던 윤 총장의 비공개 발언이란 것이 다소 황당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가 방송에서 내놓은 윤 총장의 비공식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 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건 완전히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이 돼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을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 사적으로 조국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다 정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다 이런 걸 알려지면 검사들이 장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들고 일어난다 임명하면 진짜 안 된다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 쓰는 입장에서 딱 듣기만 해도 이 양반이 소설을 쓰는구나 그런 학정을 갖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해명에 대해서 조차도 이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추측이자 추론이다 라는 말을 더하였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음매다 라는 그런 검찰의 주장에 대해 그의 해명은 마땅히 사실의 바탕을 두고 방송을 해야 됩니다 해명조차도 사실이 아니라 추측이나 추론의 바탕을 둘 수밖에 없다면 이것은 유시민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해명은 추측이나 추론이다 라는 그런 유시민의 주장은 곧바로 나는 거짓말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나는 새빨간 거짓말쟁입니다 라고 스스로 떠는 것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람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마탕이 지키하는 것을 도리라고 합니다 첫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는 거짓말을 이용해서 상대를 모함, 모략해서 남을 어려움에 차게 하거나 음해, 너지시 남을 해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못을 했다면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잘못하였지만 또 다른 거짓으로 자신의 잘못을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호도란 그런 표현은 맹악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일시적으로 감추거나 허지부지 덮어버린 겁니다 인간이 인간인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게 되면 세월과 함께 젊은 날에 유치하고 그런 치기에 바탕으로 행동이 조금씩 옅어지게 됩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는 세월을 거꾸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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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